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일 주말 일요일 입니다 아 노래하는 카세타 입니다 아 오늘 작업은 아 쉐보레 차량입니다 쉐보레 쉐보레 트렉스 가솔린 이에요 크로즈 1.4 가솔린 하고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차는 지금 밑에 보시면 이렇게 언더 카바 쪽에 젖어 있죠 이렇게 젖어서 아마 핑크색 엔진 오일 팬에 핑크색 부동액이 흘러내려 갖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엔 저저저 부동에 어 워터 펌프 워터 펌프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요 요거 이제 작업하는 거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 핑크 핏으로 이렇게 부동액이 어 이뻐요 워터 무브 뺄려고 위에 에어크리너 통 자바로 호스하고 탈착할 거에요 아 잭도 뽑아 주시고 이쪽에 지금 호스도 못 구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따 하는 풀리를 했어요 이렇게 아 그럼 통 도 지금 빼내야 되니까요 요런 식으로 지금 다 잡혀 있어요 음 15 밀리 볼트 세계는 아제 풀었구요 네트 3개 이렇게 연결대를 이용해서 풀려주시면 잘 풀려요 아이쿠 15mm 복살이 밑으로 빠졌네요 일단 그거는 좀 이따 찾구요 자 15mm 너트 3개에 미미꺼 분리하고 볼트 15mm 3개에 분리합니다 15mm 라 지금 볼트 복살이 밑으로 빠져서 일단 한계가 조금 덜 풀렸어요 이렇게 스파나로도 볼트는 풀 수가 있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에어 임팩이나 전동 임팩으로 다 풀게 되어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이렇게 풀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밑에 보시면 펜벨트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요거 요게 워터펌프 거든요 요거를 요거 다 음 엔진 미미 브라켓도 탈착을 하고 요 속 안에 워터펌프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15mm 볼트 3개 이제 엔진 미미를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볼트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임팩으로 이렇게 풀면은 요거 3개 하고 너트 15mm 3개 풀면 엔진 미미는 분리가 됩니다 밑에서 엔진 쪽에 받침을 해놨어요 그래서 안 터지게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15mm 볼트 3개는 다 풀었고요 그리고 너트 3개 이렇게 연결대를 이용해서 풀려주시면 잘 풀려요 이렇게 아이쿠 15mm 복사리 밑으로 빠졌네요 일단 고거는 좀 이따 찾고요 자 15mm 너트 3개 미미 거 분리하고 볼트 15mm 3개 분리합니다 지금 볼트 복사리 밑으로 빠져서 일단 한계가 조금 덜 풀렸어요 이렇게 스파나로도 볼트는 풀 수가 있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에어 임팩이나 전동 임팩으로 다 풀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자 요렇게 돼있죠 이렇게 이렇게 풀면 자 요렇게 분리가 돼요 자 이렇게 밑에 보시면 펜벨트도 같이 연결돼 있어요 지금 요거 요게 워터펌프거든요 요거를 요거 다 음 엔진 미미 브라케트도 탈착을 하고 요 속 안에 워터펌프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자 요렇게 미미 브라케트도 15mm 볼트 3개 이렇게 일단은 엔치로 해서 풀고요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여기 그래서 밑에다 내려놓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워터펌프가 보이죠 벨트 탈착을 할 겁니다 자 이제 13mm 별각이에요 요거 별 모양이거든요 자 13mm 벨트 풀기 전에 요걸 유륨을 시켜 놔야 돼요 벨트를 풀고 나면 이걸 못 잡아줘서 뱅뱅 돌아가기 때문에 좀 빼기가 힘들어요 13mm 별각으로 돌려놓고 음 그 다음에 오토텐셔너 요거 14mm 입니다 14mm 요거는 이제 밑으로 이렇게 제끼면 요게 요렇게 벨트 자 벨트가 쭉 늘어나죠 벨트를 이렇게 베끼시면 벨트 탈착이 됐어요 벨트 탈착이 됐어요 벨트 탈착이 됐어요 워트 펨트 풀리를 탈착을 해야지 워트 편부를 고칠 수 있겠죠 워트 편부를 고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잘 빠져 나오죠 일단 자 요게 요게 워터펌프입니다 요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요렇게 요쪽에 이제 12mm 별각으로 풀려야 됩니다 풀려지는지 모르겠네요 보이시나요 아 요쪽은 잘 안보이네요 조금 카메라가 좀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될 것 같아요 앵글 각을 잡아주기 위해서 12mm 이쪽에도 연결대로 용에서 손이 안들어가는 부위는 연결대 그 다음에 조인트 요렇게 이용을 해서 별각 12mm 볼트 이렇게 풀렸어요 한 개 풀고 한 개 더 풀러야죠 그럼 요렇게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액을 요게 썸머 스타트인데 좀 제가 빼는 게 썸머 스타트예요 또 한 개가 더 있나보네 요 밑에 밑에 쪽에 요쪽 밑에 쪽에 한 개가 더 있네요 작업이 될란가요 되든 안 되든 일단 우리는 수리를 해야 되니까 자 12mm 밑에 쪽에 한번 넣어 볼게요 상당히 위치가 안 좋네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워드범프 있죠 호스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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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불에 열어서 빼고요 이렇게 날착을 해야돼요 자 10mm 별각 9개가 들어가 있네요 오케이 여기 크기가 다 틀립니다 길이가 별각 10mm 크기가 다 틀려요 그거 잘 보고 장착을 하셔야 돼요 안 맞으면 또 물이 샵니다 아 부동액이 샵니다 짧은 거 긴 거 다 확인해야 돼요 길이가 틀려요 길이가 틀려요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몇 개를 풀렸나 보면 둘 여섯 여덟 둘 여섯 여덟 개 아직 한 개가 남았네요 아 여기 밑에 안 보이는데 숨어 있어요 길이 길이가 진짜 다 틀립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워터펌프 10미리 별각 9개도 다 풀린 것 같아요. 이거를 탈착하면 나오겠죠. 이렇게 10미리 별각이 9개가 10개네요. 10개 빼고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 자 이렇게 보면 가스켓이 붙은 자리가 나오죠. 여기에 이제 엔진이 돌면 이렇게 물레방화 식으로 펌핑을 해줘요. 펌핑 물펌퍼가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엔진 열을 식혀줍니다. 순환을 식혀주면서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스켓 가스켓 보이시죠. 중앙색으로 가스켓을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밀칼 같은 걸로 해라 상당히 단단하게 붙었죠. 자 이게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철판 자 요런 데서도 구동액이 누수가 잘 되죠. 요런 거는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밀어서 다 정리해 준 다음에 밀칼로 요 밀칼로 어느 정도 가스켓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어브러쉬가 있어요. 에어브러쉬 이렇게 보면 에어브러쉬 브러쉬가 달려 있어요. 요걸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에어브러쉬로 제거해 주면 더 빠르겠죠. 어느 정도 나갔죠. 그래도 요기위에 쪼개가 잘 안 나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쁘게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마 에어브러쉬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잘 닦아졌는지 잘 가득해지 제거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쪽 위에 쪽에는 철부러쉬가 잘 안들어가네요 이렇게 수작업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자 워더펌프 신품 보시면 이렇게 중앙생 가스켓 새거 자 워더펌프 신품이에요 가스켓이 요런식으로 이렇게 딱 구멍에 볼트에 딱딱 맞게 이렇게 딱 제작이 되어 있어요 요 상태에서 요렇게 해서 장착을 하면 여기에 맞는거죠 장착하고 제가 다시 올려 드릴게요 아 이제 어 트렉스 워터펌프 부동에 누수되는거 어 누수되는 고품은 빼내고 신품으로 이제 장착을 했어요 어 고거는 좀 시간이 걸려서 제가 일단 조금 편집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풀리를 삼각형 모양에 맞춰서 풀리를 이제 조립을 해야 됩니다 풀리 그리고 그리고 어 별볼트 14mm 3개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살살 살살 가채결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가채결 하는거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어느정도 해놓고 이제 깔깔이 14mm 별각 가지고 자 보이시죠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좀 잡아주셔야 되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안 돌아가게 자 요정도 조여놓고 그 다음에는 벨트를 걸어야겠죠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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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벨트 그쵸 벨트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벨트 모양 보이십니까? 벨트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짧죠 제가 아까 분해할 때 보시면 별각이 다른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자 별각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밑으로 별각 꼽아가지고 밑으로 이거 하면 이렇게 텐션이 움직여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토 텐션에서 자동으로 벨트 장력은 조정해집니다 이렇게 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밀게 그러면서 팽팽해집니다 옛날처럼 따로 이걸 뭐 이렇게 다시 조립해 주고 그런 건 없어요 오토 텐션으로 와서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아까 14mm 별 복살 자 요걸 한번더 이렇게 따라 돌죠 자 따라 돌은 거는 자 이렇게 23mm이나 스펜을 잡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안 돌게 하나는 제가 못 조여있죠 아직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벨트까지 풀리 벨트까지 다 조립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뭘 가져가야 되냐면 요거 자 미미 브라켓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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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수작업으로 어느정도 어느정도 가체결 해 놓을게요 어느정도 가체결 해 놓을게요 왼손은 왼손은 아무 손을 손이 아무래도 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우리 정교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15mm라고 그랬죠 15mm 아까 브라켓트가 15mm가 들어가요 15mm 그래서 15mm 복살로 이렇게 양쪽 옆에 두 개는 이게 들어가거든요 깔깔이 톡수대가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으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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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규정 토크로 기어주면 됩니다 원래는 토크렌치라는 게 있어요 토크렌치가 있는데 토크렌치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요렇게 그냥 수작용으로 할게요 수작용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이 사람이 감각이라는 게 진짜 엄청 예밀하고 중요해요 수작용으로 해도 어느 정도 규정 토크랑 비슷하게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렇게 요렇게 하면 이제 미미 브라켓까지 작업이 끝났죠 자 밑에 요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엔진 미미에요 엔진 미미 그냥 이렇게 고무가 완충작용을 해줘요 차가 엔진이 무게가 눌리면은 요렇게 그래서 볼트 구멍하고 이걸 맞추셔야 됩니다 제가 분해할 때도 얘기는 드렸어요 15mm 볼트 위에 3개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일단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 왼쪽 제가 손은 다 써요 왼쪽도 다 쓰고 오른쪽 다 쓰고 이러면 시간이 조금 빨리 되겠죠 지금 왼쪽으로 돌리고 있죠 왼쪽 두 개는 그래서 다 돌렸고요 손으로는 자 15mm 너트 이제 요거는 엔진 미미를 잡아주고 잡아주고 있는 너트죠 이렇게 자 요것도 왼손 오른손 이렇게 제가 다 써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조금 더 내려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 움직일 수 있게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유격이 나와야 돼요 원래 대로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변동 임패 변동 임패 변동 임패 이제 마무리 그냥 이렇게 교환한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매뉴얼으로 하시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요 찍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미미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미미 네 뭘 꼽아야 될까요 요쪽에 요쪽에 보이실런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요쪽에 워터펌프 아니 그거 써머 스타트 파워윙 빼면서 이렇게 제가 호스 라바호스를 뽑아놨었죠 그거 이제 조립했구요 여기 위에 보면 이제 에어크리너 에어크리너 이제 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에어크리너 통이 이렇게 고무에 콧 끼워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는 저쪽 밑에 여기 두 개는 이쪽 옆으로 이렇게 꼽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밑에 하고 옆에 옆에 꼽고 콕 누르면 싹 쏙 들어가요 위에도 이렇게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어크리너 자 이거 공기를 걸러주는 에어크리너 에어필터에요 이거 넣어주시고 자 이거 자 에어크리너 뚜껑 뚜껑 닫고 있죠 이렇게 뚜껑 닫고 자 뚜껑 닫고 자 이렇게 뚜껑 닫고 고정 피스 두 개 자 이거 해주고 에어크리너 에어플로우 센스라 그래요 공기량을 읽어주는 센스입니다 이거 째꼽고 고정 고정으로 딱 눌러주면 요거는 이제 다 끝났네요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에 냉각수를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쉐보레 차량은 부동에 이렇게 좀 이쁜 핑크색이에요 어 현대기아는 수박색 아니면 연두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현대기아도 이렇게 오렌지색이나 핑크색으로 아 부동에 이제 변경이 되었어요 아 이제 거의 90% 다 작업은 끝났구요 부동액을 보충하겠습니다 부동에 색깔이 주황색 같기도 하고 핑크색 같기도 하고 이제 물하고 원액하고 50 대 50 비율로 섞어주면 영하 29도 까지는 얼지 않게 돼 있어요 원액은 영하 43도 50도 까지도 올라갑니다 자 잘 들어가죠 조조조조조 잘 들어가죠 자 운영도 해놓고 일단은 시동을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걸어 보겠습니다 색깔이 핑크색으로 보이시죠? 핑크나 좀 주황 비슷한 색깔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시동 한번 걸어서 한번 제가 레아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색깔은 보이네요 핑크색으로 이쁘게 자 이렇게 보시면 구동액도 구동액 보조기에는 레벨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늘하고 표시가 돼 있어요 화살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럼 제가 카메라를 들고 핸드폰을 들고 한번 좀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야지 그게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시나요 거기 밑에까지 이제 시동을 켜서 한 10분에서 넉넉잡아 30분 정도 시동을 켜놓으면 에어 작업이 거의 끝납니다 요즘에 고급차들은 썸머스티트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달려있는 차들은 이렇게 해서 내야 작업이 안 끝나고 이거는 다른 기계로 해서 진공을 해서 내야지 썸머스티트가 열리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쁘죠? 조금씩 이제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 한 손 핸드폰 들고 요 자 한 손은 구동에 구동품 보이십니까 이렇게 적정 수준까지 넣고 기다려줘야 돼요 이제부터는 시간이 약이죠 시동 켜놓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켜놓으면 중간에 이제 구동액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에어 공간이 생기죠 에어가 기포가 생긴다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열이 받아서 썸머스티트가 열리면서 에어 작업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작업이 완료되니까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단은 냉각수 보조통 캡까지 닫고 자 시간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해서 워드펌프 해서 구동액 냉각수까지 교환하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